안녕하세요.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. 제 생각에 골프의 버릇 중에 가장 안좋은 버릇이 볼을 이리저리 좋은데로 옮기는 버릇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것 좀 옮겨서 칠게. 좋은데 놓고 쳐도 마찬가지고요. 나무에 걸리니까 옆으로 빼서 쳐. 여기 맨땅이니까 옆에다 놓고 칠게 같은 것들입니다. 물론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한타의 페널티를 받은 후라면 상관이 없고요. 그리고 팀 룰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룰에 프리퍼드 라이가 적용이 되면 상관이 없겠죠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의 가장 오래된 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 골프 룰이 시대에 따라 현대로 넘어오면서 참 많이 바뀌었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원래 룰 그대로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바로 골프 룰 9-1입니다. 볼 플레이드 에즈 잇 라이즈가 있습니다. 있는 그대로 플레이를 하라입니다. 볼 편한 데 놓고 쳐가 아니죠. 팀 룰로 디봇은 빼놓고 치자라고도 많이 치시죠.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. 팀에서 동의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치는 그런 어떤 팀 중에는 페어웨이에 있는 디봇은 옆으로 옮기지만 그 이외에 뭐 페어웨이가 아닌 지역에 뭐 러프나 이런 밖에 있는 그런 뭐 안 좋은 라이 같은 경우에는요. 그게 맨땅이든 디봇이든 절대로 볼을 옮길 수 없게 그렇게 치기도 합니다. 물론 디봇 뭐 옮기는 거 없어. 뭐 그 자리에서 반드시 쳐야 되라고 하는 팀도 있고요. 주말 골퍼들끼리의 라운드에서 뭐 선수들의 대회처럼 그렇게 경기처럼 룰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. 아주 상습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볼을 옮기는 골퍼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. 일명 손버릇이 안 좋은 골퍼들입니다. 안 볼 때 좋은 곳으로 툭툭 옮긴다든지요. 벙커에서 뒤쪽으로 또 이렇게 슥 빼놓는다든지 이제 어떤 동반자는요. 또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볼을 페어웨이까지 뭐 있는 이껏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카트 위에 볼이 있는데 그걸 페어웨이에다가 던져서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. 물론 막 시작한 우리 초보들 골리니들에게는 좀 잘 치자 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잘 해봐라는 응원의 의미로 그럴 수 있지만요. 중급자 이상임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. 누가 봐도 디봇이 아닌데 디봇이라며 좋은 곳에서 놓고요. 벙커 발자국도 아닌데 벙커 발자국이라고 하고요. 한 동반자가 이를 빈정대면서 야 너는 어떻게 맨날 벙커 발자국에 볼이 들어가냐 벙커에만 들어가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게 말이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. 골프는요. 안 좋은 나이에서 많이 쳐본 놈이 트러블 샷도 잘합니다. 우리가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벙커 샷을 잘해 그러면 벙커에 많이 들어갔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고요. 야 너 왜 이렇게 언덕에서 왜 이렇게 잘 치니 그러면 어 보리 페어웨이에 나 안 가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. 맞는 말인 거죠 벙커에그프라이를 많이 쳐봐야 뭐 당황하지 않고 칠 수 있고요. 이런 경우에 야 너무 이거 박혀 있으니까 나 못 칠 거 같아 뺄게라고 하면 모래에 박힌 볼은 평생 가도 못 치게 됩니다. 나무 옆에서 낮게 레이업을 하고. 맨땅에서 쳐봐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합니다. 그게 실력이죠. 볼을 옮기는 게 습관이 되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옆에 더 좋은 나이의 볼을 빼고 싶습니다. 러프에서 볼이 잠긴 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건드려서 봉긋하게 올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또 골프죠. 자 단 하루만이라도요 단 한 번의 라운드만이라도 볼을 건드리지 말아봅시다. 룰대로 있는 그대로 플레이를 해봅시다. 있는 그대로 플레이를 해야 있는 그대로의 실력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